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이팅! 빨리, 빨리! 아.. 나이 수가 없어 더! 빨리! 더! 빨리! 잘 꽉 잡으러! 고맙습니다. 잘해. 어떻게 나는까? 빨리! 잠깐만. 잠발 잠발 잘해 민족하게 해라 아 이런거 잡아 잡고 이렇게 돼 네 공까지 보고 숨이 딱 돼서 딱 잡아 네 네 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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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어 머리 잘했어 네 민족하게 해봐 하나 둘! 바로 트로운거같아 빨리! 태호가 돌아오는게 늦어 민준이가 더 빨리 잡잖아 늦다고 민준이 빨리 나와라 바꿔 빨리! 오오오! 오오오! 인자 빨리 나와라 오오오! 오오.. 오오! 그것! 오오오! 으아 해 준비 꺼 해 빨리 해 까워 까돌아 인마 야 너 뭐하냐 또 구경해? 그래 짬 떠서 나오세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봐라 잡으라 인마 늦어 인마 태호가 늦어 장발이 늦어 좀 터박 움직여 점프가 떠서 나와야죠 가자 야 가자 이거 채질 못한다 채질 못해 야 나와 빨리 우와 야 인마 느려 터진 놈아 네 네 네 네 어 야 꼴대 갖고 나왔는데? 아니 진짜 꼴대 받았잖아 봤어요 그래 그럼 끝까지 보라고 인마 해 해 그렇지 공을 끝까지 봐 눈 감지 말고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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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발 혀 땄더라 민준아 아 그때 그 꼴이구나 오 맞네 네 때리로 쓰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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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뒤로 넘어가네 야 그게 중심이냐 어 어 야 그게 중심이야 야 뭐 준비하라고 이 새끼야 준비하라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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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이 났냐 에 에 에 에 나올 때 시팅모션 나오면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뭐 뭐 어떻게 해 어떻게 쓰라고 그랬냐고 어 어떻게 쓰라고 그랬냐고 두 발 쓰라고 애 아니 지금 먹을 꼴이니 아니 나오다가 쓴게 자유스러워 그래야지 좌우로 밟는 걸 할 거 아냐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끝까지 보겄나 네 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어 쟤 뭐하니 쟤 뭐해 야 우울한다 그래 오나 그래 우울다 그래 오 왜요 나와 빨리 인마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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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니 네 네 어 얼루 나오냐 야 얼루 나와 그리고 빨리 안 나와서 안 쓸래 어 어 야 네 야 모션이 나오네 지금 나오다가도 자세 파이팅 야 앗 뭐야 이거야? 이게 뭐야? 통수냐? 다시 차라고 통수해주냐? 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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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냐? 야 또 우아야? 야 안 떠? 꼴대 맞았는데? 어? 왜? 자! 우아냐 너도? 좋아! 빨리 들어가! 그래! 이게 뭐야 자세야? 이게 뭐야 자세가? 가 생각하고 우리 이따 감그라붙는데 이게 뭐야 이게? 이쁘다 에